오징어의 진미채로 오징어의 진미채로 오징어의 진미채로 오징어의 진미채로 오징어의 진미채로 바다의 공작이라 불리는 오징어는 타오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압이 눕거나 순환기계 진병에 좋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와 면역기능 강화 그리고 진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오징어로 만든 진미채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볼까요? 진미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정리해 주세요 진미채에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리고 30분 정도 재어둡니다 불량의 양념을 섞어서 진미채와 함께 묻힌 후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양념은 고추장 80g 고춧가루 1에서 2 작은술 물엿 2큰술에서 3큰술 설탕 1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1 작은술입니다 마무리로 통깨를 뿌려줍니다 진미채는 황진미, 백진미로 나뉩니다 어느 것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진미채는 황진미, 백진미로 나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미채는 황진미채는 황진미채의 핵심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